코로나19 예방접종, 대부분 다 주사로 받으시잖아요. 코에 뿌리는 비강 백신이 어쩌면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나 독감 등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뿌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을 확실하게 주입할 수 있고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바늘 있고 아야! 주사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를 꺼리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아프죠. 또 과민반응이 빨리 나타날 수도 있죠.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용이 쉽지 않은데요. 주사를 놓으려면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만 해도 괜찮죠. 하지만 개발도상국만 해도 실제로 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냉장체인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가 아닌 뿌리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나 독감 등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 질환은 대부분이 코나 목의 점막을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이죠. 점막 면역을 얻게 되면 이 바로 첫 번째 관문인 코와 입에서부터 세크리터리 IGA 바로 분비성 적합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한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중앙 면역체로 들어가고 2에서 4주가 지나서 거기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결국 면역 공장을 돌아서 돌아서 우리 몸을 지켜내는 것을 하면 비강 백신은 칙칙 뿌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첫 번째 관문에서 점막에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적합한 항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신 면역 반응을 통한 항체를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칙칙 비강 백신인 경우에는 전신 면역 반응에 더해서 점막 면역 반응을 추가로 유도할 수 있는 뜻입니다. 좋네요. 그렇게 되면 비강을 통해서 감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크게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비강 백신이 약물 흡수율이 몸속으로 직접 주사하는 반응형 주사만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용화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기존에 독감 예방접종으로 비강 예방접종이 사용됐었는데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서 사용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 천재는 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감염 사태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점막 면역, 즉 좀 더 쉽게 그리고 누구나 비전문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언제?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에서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강 백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비강 백신이 좀 더 빠르게 특히 누구에게 5세에서 11세, 12세에서 17세의 면역반응이 천천히 유도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바늘이 아닌 비강 백신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비강 백신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스프레이 방식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백신이라기보다는 임시로 예방 효과를 얻고 있는 일종의 보조제와 같은 성격입니다. 실제로 비염 환자분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에서 뿌리는 스테로이드 비강제처럼 상비하고 다니다가 일정한 시간마다 코 속에 소시로 뿌리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하는 양분을 사용해서 임시로 비강을 코팅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분은 바이러스의 사멸 효과가 있는 양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리염이나 질소산화문들을 주성분으로 각 사에서 개발한 천연물질들을 사용해서 제조업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의 한 회사에서 개발한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사멸율이 99%가 넘는 것이라고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방식인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마다 뿌려야 되는데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비강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19 관련 비강 백신은 연구 개발 중인 것이 7개 뿐인데 6개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비강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는 불활성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용화된다고 하면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손쉽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닙니다.